첫번째 와인은 커클랜드 브루넬로디 몬탈치노 가격은 31990원입니다. BDM 치고는 가격이 참 합리적인 가격이 나와있는데요. 생산지역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몬탈치노라고 하는 소지역이구요. 생산자는 지아니 마카리입니다. 품종은 브루넬로 100% 알코올 주정도는 14.5%입니다. BDM 즉 브루넬로디 몬탈치노의 줄임말을 말하구요. RDM은 로소 디 몬탈치노의 줄임말입니다. 브루넬로는 토스카나 방언으로 알이 굵은 산조배제 품종을 의미하는데요. 몬탈치노에서 생산하는 산조배제 품종을 말하는 것이고 BDM 같은 경우에는 5년 숙성 후 출시가 됩니다. RDM, 로소 디 몬탈치노 즉 이탈리아어로 로소는 레드와인 그리고 다시 말해서 몬탈치노 지역의 레드 품종인 산조배제 품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에서 BDM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RDM 같은 경우에는 1년 숙성 후 출시가 되는 와인이구요. 참고로 이탈리아 와인 등급은 라벨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DOCG, DOC, IGT, VDT 등급 순으로 DOCG가 이탈리아 와인 블루 중 최고 상위 등급입니다. 이 와인은 초콜릿, 그리고 담뱃잎, 블랙베리, 가죽, 후추의 아로마와 은은한 오크텍처가 있어서 한국의 육전, 소갈비찜과 곁들이면 좋은 페어링을 보여주는 와인입니다. 두 번째 와인은 꽁떼디 깐삐아노 아파치멘토 17,790원입니다. 이 와인은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리뷰를 해본 와인인데요. 지금까지 코스트코에서 판매가 높은 이탈리아 와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생산지역은 이탈리아, 그리고 남부쪽에 위치한 뿔리아 지역이구요. 생산자는 꽁떼리 스프만디, 품종은 네그로 아마로 품종입니다. 네그로 아마로 품종은 이탈리아, 특히 뿔리아 지방의 레드 품종입니다. 지역 품종이기도 합니다. 네그로 아마로는 향수 같은 향에 쓴맛을 내며 색이 아주 진하며 와인은 텍스처가 매우 강한 품종입니다. 네그로는 검은색을 뜻하고요. 아마로는 쓴맛을 의미합니다. 아파치멘토는 와인 양조 방법 중 하나인데 수확한 포도를 수분이 약 30% 정도 마를 때까지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포도의 무게는 25에서 40% 정도 줄어들지만 당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와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도를 모두 알코올로 변환시켜 드라이하면서 강한 텍스처의 와인을 아마로네, 중간에 발효를 멈춰서 적당한 산도가 있는 와인은 레치오토, 가장 단맛이 높은 스위트 타입을 파시토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 남단 뿔리아의 기운은 열대성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곳에서 나는 포도는 잘 익으며 그만큼 당도와 텍스처가 강한 스타일의 와인들이 주로 생산됩니다. 강하게 로스팅된 바비큐, 수육, 돼지갈비와 페어링하기 좋은 와인입니다. 세 번째 와인은 샤또, 생콤, 꽃두디론. 가격은 18,990원입니다. 생산지역은 프랑스, 꽃두디론. 생산자는 샤또, 생콤입니다. 품종은 슈락 100%, 알코올 주정도는 13.5%입니다. 생콤, 꽃두디론 와인은 만화 시내 물방울의 가성비 와인으로 등장하면서 유명사를 탄 슈락 품종 100%의 레드와인입니다. 론 밸리의 중앙, 지공다스 지역에 위치한 샤또, 생콤의 가성비 좋은 와인입니다. 샤또, 생콤 지역은 강한 질감의 레드와인으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 남동부 지공다스의 가장 크고 그 중심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로마 시대 때부터 와인을 만들어왔다고 하는데요. 1570년부터 현 소유자이자 와인 메이커인 루이 바루울 가문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 그 역사가 무려 450년이 넘었으니 이미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부터 와인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정말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라벨에 그려진 최초의 양조장은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이 바루울의 와인 철학은 지공다스 지역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도 신선한 와인을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로 포도 줄기를 자르지 않고 바로를 시키며 포도 줄기에서 알코올을 흡수하게 해 산도와 탄닌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천은 혐오로 콘크리트 탱크에서 발효가 되며 병입 시에는 정제작업과 필터링을 하지 않아 포도밭의 순수함과 개성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샤토드 생크홈 꽃두디로는 석회함과 점토질이 풍부한 론 밸리에 깊게 뿌리를 내린 쉬라 품종을 100% 사용하는 와인입니다. 바이올렛 색상이 도는 진한 자두색의 컬러가 특징적이며 베리루의 그리고 감초의 맛도 느껴지는 중간 정도의 텍스처를 가진 와인입니다. 감초의 향이 독특하기 때문에 한국의 전요리와 페어링하기 아주 좋은 와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와인은 샤토 타눈다 그랑 바로 슈라즈 가격은 19,990원입니다. 생산지역은 호주, 바로사벨리 생산자는 타눈다 와이너리입니다. 품종은 슈라즈 100%, 알코올 주정도는 13.5%입니다. 남호주가 자랑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산지는 에드로레이드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안에 도달하는 바로사벨리입니다. 선명한 녹색 포도 덩굴과 숲에 있는 이 아름다운 지역은 앵거스톤, 타눈다, 누리우파, 린도크 등 4개의 마을과 작은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150여개의 와이너리가 있으며 80개의 셀러도어에서 자유롭게 와인을 시험한 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 바로사벨리는 철이 산화되어 생산된 테라로사 토양으로 유명한데요. 진한 붉은색의 이 토양은 포도 성숙에 필요한 무기질, 석회질을 포함하고 있어 균형 잡힌 와인을 생산해냅니다. 호주의 슈라즈 품종은 흔히 스파이시하다고 표현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아로마가 후추향이 나는 것이지 입맛에 느껴지는 맛은 한국의 청양고추처럼 매콤함이 아닌 약간의 톡톡 튀는 스파클링 느낌의 여운을 말하는 것이죠. 프랑스 롬벨리의 슈라이 유전자를 개성한 슈라즈는 특유의 강한 아로마와 스파이시함 때문에 자극성이 있는 음식과 페어링하기 좋습니다. 이 와인은 특히 양갈비와 정말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곁들어 나오는 쩌랑가도 좋은 페어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은 한 해를 상징하는 시비지신을 라벨링해서 2023년은 토끼 라벨링입니다. 다섯 번째 와인은 생미셀 드라이 리슬링 생산지역은 미국 워싱턴주, 콜롬비아 밸리 생산자는 샤또 생미셀입니다. 품종은 리슬링 100%, 알코올 주정도는 11%입니다. 워싱턴주에서 최대 면적의 와인 산지로 선고피는 콜롬비아 밸리는 프랑스 보르도와 같은 북이 46도에 위치하며 하루 중 17시간 가량의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보르도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콜롬비아 밸리는 캐스케이드 산맥의 동쪽에 위치하며 사막과도 같은 건조한 기호 특성과 낮은 강수량으로 보다 집중도에 있는 진한 풍미의 포도를 생산해냅니다. 94년에 개봉한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덴제일 워싱턴이 생미셀의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리슬링의 원산지는 독일 모젤, 라인강 뉴욕, 그리고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 지역입니다. 특히 알자스 그랑크리 등급의 와인들은 필수적으로 리슬링을 사용해야 등급 부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화이트 품종입니다. 독일에서는 가장 추운 2월 얼어버린 포도로 만드는 아이스 와인이 바로 리슬링 품종입니다. 콜롬비아 벨레 리슬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넘버원의 리슬링 와인으로 풍부한 과실량의 미디엄 드라이 와인이며 입안에서 넘치는 크리스피한 사과향과 미네랄 노트의 생동감이 특징인 와인입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중식, 매콤한 타이푸드, 한국의 떡볶이, 매운 갈비찜과 곁들이면 음식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중화시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와인입니다. 여섯번째 와인입니다. 슈미트손 아우스레제 생산지역은 독일, 라인가우, 생산자는 슈미트손 품종은 리슬링 100%, 알코올 주정도는 9.5%입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와이너리를 바잉구트라고 표기를 합니다. 독일 라인강 유역에서 재배되는 리슬링 품종으로 만드는 와인입니다. 독일 최대 와인 생산지인 모젤, 라인강 유역은 비탈진 경사면 강가 위에 위치하고 있어 포도를 비스듬히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앞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철사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시키는 모젤 수영 방식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독일 리슬링의 가장 큰 아로마의 특징은 강한 미네랄이 느껴지는데 사람에 따라서 철봉의 쇠냄새, 이온음료, 그리고 주유소의 경유향 등 이 세 가지로 추격이 됩니다. 또한 리슬링 품종은 익는 정도에 따라 8월에 수확하는 캐비넷, 8월 말에서 9월 초에 수확하는 슈페트레제, 9월 중순에 수확하는 아우스레제, 아우스레제 포도 중 잘 익은 포도만을 골라 만드는 베렌 아우스레제, 그리고 겨울에 얼어버린 포도로 만드는 아이스바인으로 분루가 되면서 단맛이 강할수록 품질과 가격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TBA, 트롯겐 베렌 아우스레제라고 해서 이런 낡은 선반에 포도를 곶감처럼 말리는 건조 방식을 택하는 와인이 바로 트롯겐 베렌 아우스레제고요. 단맛의 정도로 따지면 아이스바인보다 훨씬 더 높은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와인의 장점으로는 보통 3만원 미만 이상의 아우스레제들이 많은데 그것과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단맛과 비례해서 산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기에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한식과 폐어링하기 좋은 와인이며 와인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